지금 스케줄 가고 있어요 오늘 뭔가 날씨가 꿀꿀해 꿀꿀해서 그런지 텐션이 좀 다운이네요 이거 지금 CD 틀어놨어요 노래 좋죠? 제가 새로 선 스피커입니다 민호 형 기다리고 있어요 온 형 소리 잘 들리죠? 여기 되게 좋은 사운드 왔다 기가 많이 오는데? 안녕하세요 V라이트요? 어 V라이트 보여 근데? 잘 안보여 샤이니 자체발광 이거 패스 민호 형 바꿔줄게요 이거 색깔이 왜그래? 뭐야? 핑크색이 됐어 갑자기? 아기상어 같다고요? 아기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온유 형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온유 타임 안녕하세요 우리 무대 하는 거 얘기했어? 아니요 말했구나 우리 무대 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되지? 응 얘기하면 안 돼 대민이가 다 한 거 같은데 그래서 노래를 목을 풀고 있었는데 목을 푸는 소리가 감미로워요 감미로워요 뭘 못했어요 우리 걸 아직 못 틀잖아 틀으면 안 되죠 그러면 틀면 안 되니까 잠깐만 핸드폰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 우리 메리 형 이거 좋아한다 근데 이제 스포 좋아해 스포는 진짜 뭔가 끝이 없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노카 노래 저 몰라요 그거 있잖아 나 바꿔주세요 어디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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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나마에오 키때모 아까라나이 은혜를 키때모 아까라나이 냐 냐 냐 냐 냐 냐 냐 어? 뭐야? 민혜 형 왜 자? 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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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늘 내 매니저 드라이빙 스타일은 홀패 아주 힘든 사람 30분 넘었네? 미안해요 좀 더 할 거예요 안 끊을 건데 아 여러분 저 그리고 드라마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경찰복은 입을 수 없네요 한화라도 봤어 태민아? 그럼 무슨 내용이야? 도시남자 사랑법 도시남자야? 사랑법 도시남자 맞아? 아니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내 얘기 들어봐 어 도시남자의 사랑법 오오 도시남녀야 도시남녀야 무슨 내용이야? 그거 형이 마지막에 많이 나와 그거 저번에 VF할 때 내가 얘기한 거잖아 다음에 이따가 키형있을 때 한 번 더 킬까요? 그래도 되려나? 시간이 있으면 다시 올게요 에이 가이즈 내가 아까 약속했어 뭐라고? 형 데리고 오겠다고 난 녹화 있어가지고 오늘 촬영했어요 오 키 어도러블 없잖아 있었어 형 봐 기본 어도러블 한국말이잖아 그걸 어쨌든 외국분들이 알아서 우리 인터내셔널리 가보자 자 네가 그러면 영어를 담당해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태민 샤이니의 이름으로 히핑터치 히핑터치 히핑터치네 네 네 그래서 제 turn 네 오우치니가에때맛스 아났다 너의 오우치와 어디에나 냐 냐 태민은 정말 아돌아버 네가 그거 때문에 다 아돌아버스잖아 넌 아돌아버스 난 나쁜 음식을 먹어야 돼 나쁜 음식을 먹어야 돼 네 네 빠른 음식을 먹어야 돼 네 네 오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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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食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영화 뮤직비디오 빨리 네 네,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네 아우, 너 너무 부러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갈게, 이 용용이 안녕 안녕